아우 이거 너무 좋아 우주에서도 보일 것 같은데 근데 너무 행복해요 정말 평신에 린다 이거처럼 행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쯔민 여러분 서작 오늘의 관리는 행복한 여름을 위한 썸머템입니다 예헤이 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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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워낙에 여름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추운 것보다는 더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덥고 습하고 비오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날씨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좀 들짜증나게 한 포인트 정도는 진짜 좋은데 이런 순간을 저에게 만들어주는 걸 한번 모아봤어요 워낙에 올 여름은 무섭게 비가 왔고 지겹게도 비가 오고 해서 예전에는 제가 집 앞 현관에다가 우산 꽂는 거나 뭐 이런 장화나 이런 것들을 절대 꺼내놓지 않았어요 비가 오면 다시 놓고 방금 닦아서 넣어놓고 늘 이랬었는데 올 여름은 얘가 들어갈 날이 없게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예뻐템 같은 걸 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산 꽂이도 예쁜 게 진짜 많답니다 비싼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사고 싶은 건 이것과 이거예요 CG 플리즈 제가 사고 싶은 건 공간이 큰데다가 딱 놔줘야 할 건데 저희 집은 현관이 딱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관에다가 우산꽂이 있다만큼 사이즈 큰 걸 놔두기가 너무 거슬려서 저희 집 현관이 이만큼 틈이 있는 곳에 놔둬도 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우산꽂이인데 처음에는 딱 저희 집 현관이랑 색깔이 맞아서 샀는데 쓰면 쓸수록 괜찮아요 가격 대비 왜냐하면 제가 본 거 사고 싶은 것들은 좀 비쌌어요 몇 십만 원 하는 것들도 있고 우산꽂이로 그걸 사기가 좀 아깝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저기다가 쏙쏙쏙 꽤나 많은 우산을 꽂을 수도 있고 보통 때는 제가 저기다가 우산을 꽂아서 수납을 하다가 비가 오면 늘 다시 이 신발장에서 꺼내가지고 썼었는데 올해는 계속 나와 있는데도 절대 눈에 거슬리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쁜 우산 하나만 딱 꽂아놓으면 현관에 그냥 약간 오브제 같은 느낌도 되고 또 우산꽂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우산을 꽂아놓기만 하면 먼지가 꽤 많이 쌓여요 근데 얘는 이게 이렇게 돼 우산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니까 얘를 속 시원하게 씻을 수가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이거 하고 또 목 씻고 손 안 들어가고 이러는데 얘는 이렇게 다 씻을 수 있어서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좀 많이 써서 저는 이런저런 사용감이 있지만 굉장히 식구들 많을 때도 딱딱 꽂아놓기 좋고 거슬리지 않습니다 저는 비 올 때 풍경이 그렇게 매번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산 속에 있는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뭔가 우산 안에 있는 환경이 날 바꿔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날 우산은 보기만 하면 제가 늘 장바구니 넣어놓고 비 그치면 또 까먹고 맨날 그 짓을 하는데 여름만 되면 너무 행복해서 제가 늘 쓰고 있고 심지어 이게 고장이 나갖고 이렇게 뜯어져서 못 쓰게 됐을 때 요즘에 우산 고치는 데가 진짜 별로 없잖아요 동네에 우리 동네에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수술 불가 판정을 예를 내려서 제가 너무 슬퍼했더니 저희 남편이 시하철을 타고 경로까지 가서 수술을 맡겨놓고 광장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뮤지컬 보고 난 다음에 거기 뮤지컬 샵에서 산 거거든요 얘만 하면 그 뮤지컬 사이 너무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얘 너무 나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우산을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이 뮤지컬 보는 내내 혼자 박수치면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인형들은 다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19급 뮤지컬이에요 인형들이 막 손에 끼고 와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 아이디어에 반해가지고 행복하게 보고 난 다음에 뮤지컬 그 뿜 나오면 이제 굿즈들 팔 때 딱 사줬는데 잃어버릴까 봐 늘 전전근근하면서 너무 막 우산 우산! 그리고 막 제가 버스를 타거나 남의 차를 타거나 그럴 땐 갖고 가지도 않는 게 내가 분명히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절대 가져가지도 않고 보물처럼 기억은 나라도 운동 완료! 어찌 보면 우산은 기능이 되면 되는 걸 수도 있지만 기능 플러스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하는 뭔가 왜냐면 비 오는 날도 많고 비 올 때는 짜증나기 마련이니까 그럴 때 우산 속에 있는 나는 행복해지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얘 너무 사랑합니다 얘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유머가 있는 거라서 얘 되게 좋아합니다 음! 우산 속에 있는 나는 행복해지는 저는 장화파가 아니에요 장화 신으면 더 덥고 그래서 장화를 따로 사진 않았는데 여름을 위한 건 아니었고 제가 겨울에 컬렉션 때 나왔던 거잖아요 이 단순한 이 느낌과 러버 느낌이 좋아서 샀는데 겨울에 비 올 때 한 번 신어보니까 신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발이 안 젖어? 아우 쟤 또 예쁘려고 얼마나 더 볼까 저걸 신고 맨날 그랬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럼 장화가 저렇게 여름에 잘 신을 수 있는 걸 막 브랜드도 알아보고 그리고 국내 예쁜 것들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 250가지밖에 안 나오는 너무 가격대도 막 만 얼마 너무 예뻐서 딱 들어가면 250 그래서 내 건 없구나 하고 끝내 못 사고 장화를 안 샀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이거 하나면 겨울에는 좀 추워서 밑에다가 약간 양털돼 있는 인솔을 다른 걸 꽂아서 신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 지금은 그냥 여름에 까만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까만 반바지 입고 잘 신는 편이긴 합니다 행복한 여름 관리해 드릴게요 그래도 너무 습하고 너무 덥다 그러면 저는 장화 말고 그냥 바로 쪼리로 가는 편이긴 한데 제가 그때 반려템으로 소개해드렸던 그 삽분은 이것도 저희 집에 두 개가 있어서 어찌 보면 나의 반려템이다 인조가죽이고 그러니까 비 올 때 신고 나가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워낙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러버 쪼리들을 딱 여름 되면 신는 편이긴 한데 이건 정말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신 거기도 해서 그냥 제가 아 이때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얘는 정말 저 우주에서도 보일 거 같은데 비 올 때는 어쨌든 막 모든 색깔이 예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 번쩍 눈에 띌 것 같아서 평상시는 솔직히 너무 튀어서 그만큼 못 신어요 근데 비 오면 꺼내더라고 내가 얘 신으면 되게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크리스찬 루브땡 확실히 튀는 신발 브랜드라서 그런지 이렇게 된 거 나온 지가 좀 되긴 했거든요 이 컬러는 처음 봐서 제가 마이애메에서 사 갖고 왔던 거예요 비 오는 날 진짜 부지런히 꺼내서 신고 있는 거긴 한데 기분 되게 좋아 미끄럽거나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딱 로브땡의 시그니처인 빨간 바닥이 여기에도 이렇게 돼 있어서 얘 되게 행복해하면서 잘 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도 한번 제 신발 때 소개해드렸던 거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쪼리 브랜드 우주리라고 워낙에 보석 박힌 쪼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데인데 저는 보석이 본격적으로 박힌 건 잘 못 신더라고요 생각보다 옷이 화려하니 신발까지 보석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겠는데 얘는 그냥 소소하게 입고 이 카마플라지랑 되게 잘 어울려서 이것도 좀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진짜 잘 신어요 이거 신고 가면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아 여름 왔구나 이게 맨날 그래요 제가 여름 딱 시작하면 반바지에 이거 딱 신고 일하러 나가는 게 기본이라서 너무너무 잘 신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똑하고 떨어지는 거라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예비로 예비를 하나씩 주는데 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제가 아 깜짝 놀랐어 못 신을 뻔했어 몇 년 됐지만 아주 잘 신고 있는 우주리 그래서 이제 또 여기다가 그리고 뭐 치렁치렁 제가 긴 썸머드레스 좋아하지만 비 올 때는 영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에 아주 불볕일 때는 겹겹이 된 썸머드레스는 진짜 못 입거든요 약간 비 오거나 습하거나 그래서 에어컨 딱 들어가거나 할 때 입을 수 있는 걸 제가 비 올 때 이렇게 진짜 잘 입었어요 오늘 아예 입고 나왔어요 이거는 약간 아웃도어 옷이긴 한데 제가 원피스 하나 입는 게 비만 맞아서 툭툭 털면은 되니까 아 나 그런 재질로 된 거를 하나를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제가 비 올 때도 잘 입고 햇빛이 너무 셀 때도 잘 입고 은근 잘 입어요 바람막이처럼 안 통하는 거면 더워서 못 입었을 텐데 얇은 데다가 안에 뭐 이런 주머니나 이런 데가 다 메쉬로 돼가지고 은근 잘 입어요 그리고 약간 기분 좋아지잖아요 약간 국가대표 코치 같아 호르라기 하나 누군가를 트레이닝 시켰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얘 되게 좋아합니다 한강 걸어 어디 걸어 뭐 이럴 때도 꽤나 좋고 안 입은 거 같아 이렇게 목 올리면 뭐 이렇게 그리고 골프 연습 가거나 그럴 때도 이렇게 입으면 딱 이렇게 쑤가 이렇게 쑤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로 너무 좋네 꿀잠템 할 때도 잠옷 소개를 해드렸었고 잘 잤다 너무 예쁜 걸 발견한 거예요 잠옷을 따로 기분 좋게 그때 한 벌 한 벌씩 사서 입으니까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여름은 보들보들하면 덥잖아요 그래서 붙지 않게 좀 거시럭 거시럭 하는 소재들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인스타 쇼핑의 노예처럼 제가 인스타에서 뭘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사봤는데 뭐냐면 잠옷이에요 저는 이 잠옷이 좋았던 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입는 건데 진짜 안 입은 거 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느낌이 트레이닝복 같아가지고 그냥 막 다녀도 돼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 거 다른 컬러로 사고 저희 남편 한 번 입혀봤더니 너무 잘 입어 그래갖고 이제 더 하드코어인 더 땀 많이 나오는 우리 아들한테 입혔어 잘 입어 그들 각각 두 개씩 저 두 개 그렇게 해서 여섯 벌을 사고 난 다음에 이럴 거면 회원 가입을 할 걸 그랬어 회원 가입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이럴 거면 회원 가입을 해서 그 처음에 하면 주는 그 뭐 5천 원인지 무슨 할 걸 그랬어 계속 사될지 몰랐지 잠옷이라는 게 저희 남편이랑 다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저희 아들 방에 무슨 에어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땀 진짜 많이 흘려서 정말 많이 빨아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후줄근했긴 해요 많이 입었던 거라 이런 거 분명히 많을 거예요 딴 데도 근데 코튼이 주는 그런 느낌 말고 약간 부드러운 이게 소재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너무 좋더라 여름밤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 저희 여름을 행복하게 하는 템을 기획하게 된 장본인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두둥 오늘은 제가 선물 받았어요 모임 이름은 미모회라고 엄마들 모임이긴 한데 미모가 뛰어나서 미모회가 아니라 그냥 신현모임 이제 거기에 우리 동생 한 명이 이 네 명에게 선물을 한 건데 처음에는 언니 헤어미스트였는데 저 헤어미스트 이래저래 많이 선물도 받아봤고 제가 잘 안 하는데 헤어미스트 이러고는 그냥 일단 그날 왔으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띡 뿌려봤는데 정말 현실이 된다고 저런 갑자기 행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뿌리고 가면 그 샵에서는 어떻게 딱 붙어서 저한테 일을 하잖아요 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분명히 내가 땀 나는 만큼 머리 감으려면 진짜 하루에 12번도 더 감아야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때 살짝 모면나는 정도로라도 뿌려놔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겨울보다 더워지는 여름에 얘를 훨씬 더 이용하게 됐어요 선물 받은 때는 좀 됐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애껴서 뿌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름에 진짜 더 잘 뿌려 내가 하루 종일 어디 뭐 집에서 있다가 막 밥을 해대다가 잠깐 누구 만나러 나갔는데 갑자기 향수... 이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헤어미스트 한번 탁탁 뿌리고 나가니까 일단 내가 제일 먼저 행복하고 어? 안 나는 사람들 되게 은은한 향 때문에 되게 좋던데 얘가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헤어미스트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좋은 향 전문가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향인데 보이면 그리고 마지막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했던 거기도 하고 또 깨알같이 파리채 초파리나 날파린이 있으면 잘 쓰고 있는 거기도 하고 오브제로도 너무 예뻐서 솔직히 파리를 아직 잡아보진 않았어요 안 들어온다 얘가 있어서 그런가? 약간 부정 느낌인가? 얘는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얘가 있으면 떼서 잡을 수 있다 솔직히 제가 파리채를 이렇게나 좋아하면서 두 번 소개할 줄 몰랐어요 하하하하 파리채라는 건 어디든 숨겨놔야 되고 집에 두면 정말 싫고 이런 느낌인데 얘는 아직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미모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선물 집들이 선물로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 그릇 사줄래 봐 10만 원 컵도 10만 원이 넘어요 세트로 사려면 근데 굉장히 괜찮다 파리채는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전성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성시대지 지가 각광받는 시대니까 이렇게 놔두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름에 그냥 딱 입거나 신거나 꾸렸거나 꽃거나 들었을 때 그 순간 어우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모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사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소개하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분명히 이런 비슷한 거 있을 거예요 꺼내서 행복할게요 아직까지 좀 지겨운 여름 비슷한 거라도 찾아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오늘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재밌는 관리로 다시 올게요 안녕 안녕 단독 텐사이네 아이고 야야 아리 앞으로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